원달러 환율이 1,390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고조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졌지만 뉴욕 증시의 기술주 상승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20일 서울 외국환중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39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인 1,390.9원 대비 2.7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환율은 한때 1,39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어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며 시장의 긴장을 높인 영향입니다. 개정된 핵 교리는 핵 보유구에 지원을 받은 비핵국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며 제레싱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이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상승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개선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강세는 다소 완화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9일 오후 6시 28분 기준 106.14를 기록하며 전날 장마감 기준 106.3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 위환 환율은 7.23 위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든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자산 수요는 여전히 환율 하단을 지지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긴장과 완화가 교차하며 혼조를 보이는 외환시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향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